이 학원법이 신천지 교세 확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어쨌든 신도들이 처음부터 신천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보금방과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신천지 센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처음부터 학원법이라는 걸로 이 센터들을 규제를 했으면 신천지가 이렇게까지 교세를 키우기는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이 학원법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차례 고발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고발은 수원지방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아마 신대현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건이 과천경찰서로 배당이 됩니다. 과천경찰서에서 이제 본인들이 판단이 안 되니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다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신천지 센터는 학원법 위반 사항입니까? 저촉이 됩니까? 라고 질을 했는데 안양교육지원청이 뭐라고 답했냐면 두 가지거든요. 내부 소속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원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과천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을 올렸고 이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08년도에 다시 한번 고발을 해요. 이거 고발을 누가 하냐면 신대현의 민원을 받은 서부교육청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발을 진행을 합니다.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이걸 수사하면서 놀랍게도 그 센터가 있던 같은 건물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위장교회라는 것은 결국 간판이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신천지 위장교회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여기 센터는 우리 내부 성도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라고 해서 또 불기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불기소 이유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부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고 두 번째는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근데 저희는 이 두 가지 불기소 이유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센터 교육생들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죠. 이번에 우리 이만희 씨 나왔던 기자회견 이만희 씨 다음에 나왔던 그 내무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교육생은 신천지 신도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교육생이 이제 센터 교육생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천지 규약에도 신천지 신도가 되는 것은 이 센터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이제 신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헌재 판단이 있어요. 종교교육이라 할지라도 이런 교육들이 방치가 돼서 어떤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그렇죠. 사실은 신천지에서 처음에 31번 확진자가 딱 나왔을 때 신천지 신도라는 게 밝혀지고 이후에 신천지의 대책을 한번 신천지의 어떤 대응을 한번 살펴보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그리고 제대로 된 협조가 되지 않고 명단을 줬다 하지만 누락되고 최대한 감출 수 있는 것들은 감추면서 시간 끌기용으로 드러나니까 뭘 내놓고 드러나니까 뭘 내놓고 우한 같은 경우도 없었다 그래도 녹취록 터지니까 또 내놓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100% 고인 우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죠. 신천지는 탈퇴자들 이야기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3시간만 불통 돼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보고할 때도 한 명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해요. 몇 십만, 몇 천, 몇 백, 몇 명 이렇게 한 명 단위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리스트에 딱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섭외자라고 해가지고 신천지 신도가 어떤 사람을 포섭을 하려고 할 때 그 포섭 대상자, 그러니까 섭외 대상자를 정말 치밀하게 어쨌든 모든 건축물은 용도라는 것이 있고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우선은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 과천 요한지파가 집회를 한다고 하는 이마트 9층, 10층은 종교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종교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천시청이 알고도 13년 동안 지금 방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부과하겠다 얘기했지만 한 차례도 부과한 사실이 없죠. 그런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기네들 종교 용도가 아닌 어떤 과천처럼, 대구처럼 이런 건물로 돼 있는 경우들은 거의 건축법 위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31번 확진자가 4층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4층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4층은 종교시설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거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인가 아마 그런데 지하 1층하고 8층만 종교시설로 돼 있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건축법을 이제 위반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신천지는 이런 위장들을 너무 잘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장을 하겠죠.